솔직히 얘기하지 마 드라마 드라마 네 안녕하세요 입장을 시작해주고 계신 여러분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일단 음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음악을 좀 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지금 점심시간이긴 한데 여러분 일어나셨나요? 금요일? 애매한 시간이긴 하죠 애매한 시간인데 그래도 여러분이랑 짧게라도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아침 식사는 잘 마셨죠? 아침 식사는 잘 안됐나요? 아침식사는 잘 안됐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왜 갑자기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있었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시간이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가 도와드렸다고 물어보는건 그래서 제 계획의 시간을 통해 그때는 제 계획을 통해 제 계획을 통해 오늘 제 계획을 통해 지금 제 계획을 통해 그래서 제가 지내요 하지만 제 계획을 통해 생계가 오는거죠 오늘 날씨가 진짜 추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갑자기 추워요 오늘이 대설이라는데 저는 아침에 김밥 먹었습니다 김밥 김밥 먹었고요 저는 요새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항상 최근 들어 차 안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막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계신데 난 지금이라도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행복했어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거 나지거리고 모자란 내가 바뜩한 이대로 날아줘서 뜨거웠던 표를 지나 그리워질 깨우 소리에 날아가 더 더 얼음을 키면 네 여러분 그냥 순차적으로 입장하시는 거 보면서 저를 그냥 혼자 떠들도록 할게요 지금 틀어놓은 이 BGM은 폴킴 선배님의 너를 만나고요 너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들떼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에게만은 잘 알고 싶어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나 기다려온 완벽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날 잡아줘서 날 잡아줘서 힘이 돼줘서 소중한 배려로 날 안아줘서 너를 만나 네 아무튼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아주 길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 자주자주 이제 저희가 사실 V앱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사실 할 기회가 많이 못 됐는데 인스타 라이브가 조금 이제 휴대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어 좀 스케줄 중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과 갑작스럽게 소통을 하고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간편하게 소통하고 싶을 때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 재밌었고요 앞으로 또 자주자주 인스타 라이브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댓글 읽고 있어요 네 댓글 읽고 있어요 Hello Hello Can you speak English again? Of course I can, why not? So did everybody have lunch or brunch or breakfast this morning? It's cold outside today 더 해요? 원래 이게 또 짧아야 그러니까 이 끝남에 대한 이 아쉬움과 미련이 있어야 또 다음이 기대되는 법이니까요 다음에도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it's night time for you, is it? I see, well, good night for you then Hi, Indonesia Hello from Brazil Well, I wish I could say hello to everyone in this room but like, yeah Hi, Brazil It's not snowing here but it's cold outside, it's like freezing Do I have tea? Do I have tea? No, I don't Argentina loves you Argentina loves you Oh, thank you Well, thank you for all the messages I'm actually reading I'm actually reading it from Peru Mexico Thanks a lot And there's gonna be a chance that I'll come back again by Instagram live So, yeah, hello LA too Hi, Peru Anyway Goodbye Goodbye for today And I'll see you again soon Very, very soon I'm actually doing my schedule today Uruguay Hi, Boston Hello So,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I'm gonna have to say goodbye for now But I'm gonna come again, come back soon So, don't be too upset And it was nice to meet you guys And I will come back again Well, thank you for chatting with me It was a pleasure Bye bye 안녕 여러분 다음에 또 제가 어 지금은 짧게 하지만 어 지금 오늘을 시작으로 또 조금 더 활발한 이런 이제 개인 시간에도 여러분과 인스타 라이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 또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